예 지금 요 피아노는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되겠습니다 한 175호 정도 되고 오래된 올드 야마하 입니다 그러면 살짝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물론 조율을 하면 더 좋아 지겠습니다만 어차피 피아노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또 조율을 해야 되니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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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략 뭐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